브롤스타즈에서 한가지 캐릭터만 연구해서 3위 0.1%인 사람들은 게임을 어떻게 할까요? 오늘의 마주 유튜브 브롤스타즈 대회 줄여서 말올 때는 브롤의 역대급 장인들 특집입니다. 만약 오늘 영상에 나온 것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도 유튜브에 한번 나와보고 싶다 한다면은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고정 댓글 방법대로 신청해주시면 여러분도 유튜브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. 댓글까지 써주시면은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가고요. 첫번째 영상 우승 못하면 마주님 유튜브 접으심 이미 두군데 왜 저한테 유튜브 접으라 그래요? 어떤 영상인지를 먼저 봅시다. 보고나서 우승할지는 우리 댓글에서 골라줄거에요. 버즈인가요? 버즈로 하나를 잡고 나서 하차키냐? 여기서 공 패스하고 하차키고 벽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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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이거 그거구나. 버즈 하차는 벽에다 쓰면은 공이 무한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벽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사이드로 공을 드리블해서 마지막에 트릭슛으로 그 다음에는 바로 팽이 나와가지고 궁극기 게이지 관리하면서 다 잡아버리는 야 어디까지 날라가 어디까지 날라가 어디까지까지 여기서도 아 마지막에 죽으면서 골을 주고 갔어요. 그래 모티스 모티스 갔다가 궁 사악 긁으면서 세명 사악 긁으면 또 차고 궁 마지막에 트릭슛 와 근데 이정도면 우승할만한거에요. 시청자분들 그거는 댓글로 의견 한 번씩 남겨주시고 솔직히 버즈도 처음에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팽이라던가 모티스 같은 챔프들도 되게 잘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초반부터 엄청나게 강력한 게 나왔고요. 두 번째 영상 이게 엠버다. 이제 떡상한 엠버? 엠버가 떡상을 했나요? 잘 모르는 일이지만은 하이스트에서 불타오르는 파이어! 아 이런식으로 데미지가 야 아군 비빌 체력바람 아 이렇게 깨버리 잠깐만 근데 내가 아는 것보다 은근 이게 피가 은근 쭉쭉깎이네요. 원래 금고등 이렇게 센나 이거? 그냥 마주 브로우스타즈 대회라고만 보내주셨습니다. 근데 일단은 예언 자 노가웃이잖아 이거 저희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노가웃이면은 보통 3대1 클러치가 많이 나옵니다. 아군들 두명 좀 어이없게 죽고나서 일단은 아 모기 나갔고 모기 나가리 파이퍼도 나가리 그치 딱 이 상황에서 심지어 근데 바이런이야? 이 상황에서 3대1 클러치를 한다고? 브로기 아 브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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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크 딜을 왜 맞니? 독댐? 아 독댐으로 두명까지 컷했고요 맨디랑 1대1? 근데 맨디가 저격이기 때문에 어? 일방쪽으로 때려는 건데 맨디 궁! 와 서포터 캐릭터로 이런식으로 1대3을 이긴다고? 여기 까시에만 딜을 얼마나 받은거야? 까시 한 대 두 대 3대2 빼기! 이걸 상대가 사실상 던져준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번거는 매드무비 형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군 콜트가 주인공인 영상이고요 와아 군 2명 사악 긁으면서 아군 패스받고 뭐야 왜 꼴로는 건 안보여죠? 근데 콜트가 진짜 이 오른손과 왼손이 둘 다 충족이 돼야 되는 브로러이기 때문에 콜트 잘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거든요 모티스 따라오는 것도 긁어버리고 아아 실버블릿 와 콜트 35랭크야 와 확실히 고수분이었다 진짜 이런식으로 콜트 궁 같다가 이렇게 사악 긁는거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35랭크 콜트분의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것도 그냥 제목은 딱히 없고요 여기에서 뭐 역전을 한다 그런건가? 잠깐만 방금 뭐였어 방금 뭐였어 상대 수트랑 티키타카가 지금 서로 공 서로 공 서로 공 아아 1초 남은 상황에서 아 뭐 요런 영상 아 다른건 모르겠고 여기서 티키타카가 좀 웃겨 티키타카 척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척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죠 2차 토마스 친구인데 일단 티어 때가 골드부터 되게 다양하고요 아 아 뭐야 뭐야 야 이거 이렇게 철도를 이렇게 4개를 깔아놔 무슨 아 또 피하고 근데 여기에 아 이거 맞았으면 죽었죠 또 피하고 철도 깔고 튀어버리고 상대 지금 안젤로랑 1대1 1대1 상황에서 독구름 피하면서 N자로 삭 긁어버리면은 아니 배치를 이런식으로 한다고? 그 다음에 또 어 이거 다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장면 아니구요 아 그곳도 또다시 열차 출발합니다 4개 박았죠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한 번 더 오는거 예측했지만 아 상대팀 에임이 심각해요 아이구야 쏴야지 친구야 이걸 못맞춰 사기맵이네 척 전용맵인데 그냥 역대급인 브롤 영상 일단은 맵이 굉장히 역대급이에요 맵 이거 뭔맵이야 야 아니 이런 맵에서 레지롤이를 즐거운다고? 전부 다 부시인데 여기 마지막에 티어 있습니다 아 티어 맞추는 영상인가보네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 번 같이 맞춰보세요 자 렐로리 저거 왜 뿌리는거야 진짜로다가 일단 맵부터가 약간 심상치 않은데 당연히 이런 맵에서 셀리가 유리하거든요 두명 잡고 근데 딱히 뭐가 보이진 않는데 니얼굴 통고 방구 뿡 뿜띠 아 뭐야 막타 막타 제가 뺏어갔어 밑에 프레이크 못봤다고? 잠깐만 와 뭐야 방금 아 순식간에 뭐가 지나갔구나 깜짝이야 나도 오순간 뭔가 했네 이게 워낙에 부시가 전부인 맵이다 보니까 전부 다 근접템 들고 왔어 레디로리는 진짜 뭐야 밑에 프레이크 있죠 이거 아 등으로 딱 끊어버리면서 공격 이건 사실상 근접이기에 나오는 장면들이죠 티어 예상해보면 아니 솔직히 보여준게 많이 없어가지고 높게 쳐주면은 골드고 평균 아마 실버 예상해봅니다 골드 아니면 실버? 실버 같은데? 아 티어는 실버라고 하네요 혹시 몇 분이나 맞추셨나요? 맞춘 사람들은 좋아요 몇 명이나 맞췄는지 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얼마나 눈설명이 있었을지 경쟁전 신화가 콜트플레이하는 방법 신화하면은 그래도 꽤 높은척에 속하죠 랭크게임이고요 예능게임 2라운드 브롤볼 시작하자마자 아 실버블릿으로 바로 엄폐볼 제거해주면서 각을 넓게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엄폐 하나 더 뽀개 아 삭 들어가면서 두 명 파이퍼까지 컷 그 다음에 가델으로 또다시 뽀개면서 첫 골을 넣어주고요 자 아까 왼쪽 길 뚫어놨기 때문에 왼쪽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플레이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아 일직선으로 가면 맞아야죠 확실히 여기가 랜덤큐도 아니고 높은 티어대라고 보이는게 아군 찰리도 보시면은 아 근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건 맞아 우리 랜덤큐 이런거 안해주거든 어 고티어 경쟁전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더 있다 만약에 브롤레인은 어떤 한 브롤러의 정점을 찍는다면 한 브롤러의 장인이 된다면은 어느정도의 수준이 나올까 비비 고소의 실력입니다 자 비비의 마스터리를 아마 다 찍으셨겠죠 이분은 또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버블 트랩을 오 뭐야 방금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의도한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상대팀이 재건 가젯을 활용해가지고 오른쪽이 딱 버블을 막아요 여기서 뭐야 이거 하지만 어림도 없지 하지만 바로 죽긴 했습니다 이거를 막으려고 시도한거 자체가 신기하긴 하네 그래서 그냥 바로 아 트리슛 볼 그 다음에 또 다른판 아 사거리 짧죠 비비 사거리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볼 우와 잠깐만 이거 광골 먹힐 뻔했는데 이거 계산한거야? 에이 설마 이거 계산해서 들어가진 않았겠죠 이거를 벽에 딱 숨겨서 저기 오는거는 볼을 막을 목적으로다가 궁슨 가면은 레전드 장인인데 저게 된다고? 아 상대팀은 하이퍼차지 포탑 그냥 생 무식가고 지나가고요 포탑 그냥 무식가버리고 하이퍼차지 쓰고 판단 오 사망판단 그냥 뛰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트릭슛골 마지막에도 절대 평범하게 하지 않는구나 아니 저기에서 안싸우고 그냥 뛰어버린다고 판단 봐라 자 또다른판 비비 아 일자로 긁었는데 데미지가 일단 좀 돌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도 콜레트 콜레트 잡고 궁극기 없는 상황 상대방은 둘 다 저격수 여기에서 2대1을 역전해내야 됩니다 무빙이랑 도음하구로 다 피하고 있습니다 아 말하자마자 맞았다 무빙무빙 아래에서 독구름하여 무빙 아 사거리 짧죠 근데 저 궁은 뭐야 하이퍼차지 쓰고 달려드는데 깡깡 깡하고 궁으로 딱 긁으면서 와 상대방 궁이랑 피할거 평타 다 피했어 진짜 우석 글씨 오 흑아 수업 피해 아 네 빠 وس